아가씨 아가씨 다 내려놓으면 안 돼요? 난 이혼서 힘든 거 싫어 꼭 판타지아 무대에서만 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가씨 춤에 관객이 필요하면 내가 봐줄게요 응? 그럴까? 그냥 다 때려치고 너한테만 보여주면서 천년만년 그러고 살까? 좋아 천 모델을 선사하겠습니다 공연명은 시제 시제에 시제에 아멘 좀 다해 배 아가씨 너는 왜 맨날 날 구해줘? 너는 날 구해주고 날 도와주잖아 근데 왜 날 안 좋아해? 하긴 세상 사람들 다 나 안 좋아해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네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는 안 괜찮아 싫어 짜지마 나 잘한다면 너는 이쁘다면 그때 그때 왜 날 안 좋아해? 어떻게 안 좋아해? 응? 좋아 좋아 차가운 바람소리가 내 방 창문에 닿을 때 살며시 내게 왔던 널 생각해 천천히 조금씩 네가 내 맘 문을 점점 두드릴 때에 난 널 좋아하면 안 돼 네 옆에 영원히 있을 수도 없어 그게 너무 힘들다 이현서 내가 널 어떻게 안 좋아해 이현서 내가 널 어떻게 안 좋아해 이현서 이현서